현대사회에서 현대사회에서 직업, 관심사 등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도 생겼냐면요. 직업 또는 관심사 등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했을 때 더 많은 것들도 알아갈 수 있고 지식도 공유할 수 있고 또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와인, 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요. 제가 신기한 모임 없나 하고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건망증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현대사회에 오면서 직업 또는 관심사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해지면서 그들의 관심사 이런 것에 따라서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게 되고요. 참여욕구가 증대되게 되어서. 또 하나는 아마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현대사회가 어떠냐면 대규모 조직사회, 공식적 조직이 주를 이루는 사회 조직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2차 집단, 2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접촉이, 접촉 방식이 형식적이고 그리고 어떤 수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인간관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소외 현상, 외로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 관심사, 나의 관심사 공익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들이 커지면서 자발적 결사체가 증대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 그냥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을 한번 보면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어떤 강제력, 경제적 보상의 근거에서 운영되지 않는 자발적 참여가 가장 큰 특징이 되고요. 따라서 목표, 신념이 아주 뚜렷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 경제적 보상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신념, 목표가 뚜렷해요. 스크린 쿼터, 축소를 결사 반대하겠어. 불법 포획을 금지하겠어. 목표와 신념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가입, 탈퇴 역시도 자유롭습니다. 자발적으로 결사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도, 탈퇴하는 것도.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에 들어가는 것도 매우 쉬웠고요. 나오는 거는 뭐 안 나가니까 그냥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됐고요. 이 안에서는 1차적 관계와 그리고 2차적 관계가 공존합니다. 2차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그런 관계잖아요. 이런 이런 자발적 결사체 중에 특히 영화인협회에 방금 봤던 환경운동연합 등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2차적 관계. 그 형식적이고 수단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그런 2차적 관계도 나타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의 친밀감 그리고 어떤 원초적 관계 그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나타나게 되겠죠.